요거 그러면 우리 멤버들 자기가 좋아하는 지금 다섯 가지 배운 유행어 중에 좋은 거를 우리 멤버들 색깔에 맞춰 신동씨 좀 하나씩 보여주세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바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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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정에 깊이 빠진 거예요 바뻘 아방자고 역시도 해줘요 저는 만뚤 까미사양 까리안 네 옷자고 하는 거잖아요 옷자고 하려고 했는데 안 웃겨가지고 랑가 아방자고 까미사양 까리안 시윤씨도 해줘요 따릭시스 스몽고 따릭시스 스몽고 따릭시스 스몽고 바로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스몽고 균씨 나 바뻘 바뻘 나 빼야죠 나 감정에 깊이 빠진다고 인도네시어로 나가 사야입니다 사야 바뻘 바뻘 이거는 또 우리 엘프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해야 돼요 까미사양 까리안 실패 이거는 사실 유행어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따릭시스 스몽고 와우 보셨죠 바뻘 바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